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윈테이커를 기획한 도어이엠엠의 노슨팩 피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이번 년도 2월까지 편집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저희 존집 배우님들하고 감독님하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 마이크가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트윈피커의 연출을 맡은 한동석 감독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작품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촬영을 작년 여름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 계신 다섯 분 주연본분들께서 너무 고사를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토콘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찍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윈피커에서 재밌력을 맡은 고냄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아무튼 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게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결막염 맞아요. 결막염 때문에 이제 눈이 좀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주희 역을 맡은 임나영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윈피커에서 찬호 역을 맡은 이수웅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찾아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윈피커에서 해수역을 맡은 조현영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으면 소리 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다면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윈피커에서 만국 역할을 맡은 김건수입니다.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영화를 이렇게 먼저 개봉을 하게 됐는데 약 한 한 달 정도 후에는 6부작으로 해서 웹드라마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영화에서는 보지 못한 장면들도 있고 쿠키 영상들도 있으니까 또 OTT 플랫폼에서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 분들하고 배우님들 잠깐 마스크 벗고 사진 편하시게 좀 한번 끊어주시는 시간을 갖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할까? 안 되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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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페인스 팀 Long 감사합니다 Czyli takers 고생해요 ром하트 화이팅 손아 Tampa 손아 까 감사합니다. 또 오래바람이야. 안녕. 이따가 또 봐줘. 안녕. 안녕. 안녕.